첫번째판 저코로 갑니다 시원하게 연승 시작해볼게요 다시 지금 6연승중이거든요 뭐야 이게 무슨 횡재야 나잇따아 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! 오 저치기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에코 자신없는 에코할때 만나냐고 아 진짜 자 화학과기면 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기면 100개 이기면 100개 확인 세테야 이거 니시나 해야지 뭐 어디가니 나잇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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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단트 죽었고 아니 이거 화면 안됐었는데 이거 우리가 캐릭각 캐릭각 제대로 떴다 이기면 나잇따아 지금 나잇따아 이기면 저기로 했어요 여기 나잇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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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니 아칼리 왜 여깄어 제발 아 X갔네 이건 진짜 와 와 룸메로 잡았어 아 바텀 아 근데 아 바텀 아니 우리 물고기는 뒤지면서 도움핑 찍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도움이 치고 있는다고 몇번 얘기했는데 탑이 좀 잘해 그리고 원딜은 성장 괜찮고 미드만 한번 우리가 운좋게 한번 자르면 칸타 이길만 해 나 혼자 냅두고 갈꺼야 이거? 왜 먹지? 나 혼자 냅둬 여기? 이러다 죽으면 또 이거 아유 와 랩스 내이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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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살짝 그 렌즈때문에 빠지는 느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우리 처음 만났다. 시즌 열리고. 큰일 날 뻔했다. 아 페칼리 불쌍하다. 근데 사이드 두 개가 에바긴 했어 여기. but it's too late now. stay and know.